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 미친 집중을 야 허 헐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의 신작 퍼즐 플랫폼화 게임 Creepy Tales라는 게임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Creepy Tales 시리즈 중 가장 처음 거를 플레이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 2, 3가 나왔지만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고 이번에 새로운 시리즈인 Creepy Tales Some Other Plays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리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작진분께서 게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됐어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소장용 게임북 브금 되게 좋다 플레이 오 한글정발 야 귀 먹었어 태풍을 할 수 있는 곳을 그 후에 흠 하아..아..아.. my sweet Nelly Once you've grown up a little more you'll be able to keep an eye on your brothers We don't need anyone to keep an eye on us Why can't she just big flowers instead? And catch butterflies 하하하하하하하하 얘네 무슨 얘기하고 있는거야? 그런 느낌이어서 이거 웃어야 되는 분위기니? 싶네 일단 낚시합시다 어 아이템창을 열어서 벌레를 선택해가지고 한번 더 어? 뒤에 뭐야 저거 뒤에 뭐야 뒤에 뭐야 저기요? 어어? 아니 방금 뒤 돌아봤잖아 친구야 왜 왜 눈치를 못채냐고 어? 밀어? 혹시? 음 와 안놀라네 따라오래 따라오래 아 안따라오니까 저거같고 튄다 아 귀여워 자기를 따라오게끔 유도하고 있는거 같아요 들어가 크리피템 음 썸 아더 플레이스 생각해보니까 낚싯대는 아 불편 아 한국인들 이런거 못찾는데 어? 뭐야 우와아 히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 어머어머어 다 폈어 하헉 앟 흐휴 하 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흔 그냥 가네? 물고기는 챙겨야지 어? 이거 챙길 수 있는 거였네? 진짜로? 어? 저 뒤에 이상한 애가.. 나 저다봐요 오오오오오오오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으흠 아씨씨 오케이 망했구요 어? 다른 친구가 있네? 나무 뒤에 애들이 막 살금살금 쳐다봐 잘 봐봐 응 안나와 저기요 반응이 없네 헉! 어머 저기요? 말 걸어도 되는건가? 그냥 지금 나무를 캐고 있는거 아닐까요? 도끼가 없으니까 이제 각는거지 여..여기에다가 혹시 물고기를 넣어야될까? 아 아까 낚시하던 그 친구한테 가보자 걔한테 물고기를 주면은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기 여기 귀여워 에? 아 더러워 뭐야 빛나는 돌 빛나는 돌? 그지 넌 그지 넌 그지 난 부자 염병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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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야 사용이 안되는데? 안 sticking 이거? 이것만 안움직이 되는데? 오프 모르겠다 일단 딴 데가 보자 하트표시에 버ut 물고기 으LIII 밤? 뭘까? 밤송이? 으아씨 물고기 해체해 놓은거가 징그러워 죽겠네 음 뭐야 나무 부분 올라가볼까 엄마 깜짝아 한번 부딪히면은 또 부딪힐 수가 없네 다..다른것도 한번 상호작용을 남의집 쳐들어가서 진짜 이것저것 다 뒤지네 젤다세요 여기에 아이템 창을 열어서 놓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야 여기..여기에다가 이 나무 도형들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어..아..이런식으로 사용을 해야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자물쇠를 열 수 있는걸까? 뭐 어쩌라는겨 아 네모를 눌러봐? 버튼? 아 버튼이 뭐야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누르면 되는걸까? 아니면 움직이는게 뭐가 의미가 있는걸까? 안 움직이는거 누르면 되는거 아니냐고? 한번 눌러보자 그래 그래 어땟게 쉬운걸 이렇게 쉬운걸 아 나 뭐한거야 어? 됐다 아이고 아이고 말린 생선과 부시돌 불을 피울 수 있는 저 저 빛나는 나비는 못 가져가나요? 부시돌을 챙겨서 뭘하지? 아 여기다 불을 붙여 붙여 왜 부금이 바뀌는거지? 어 불을 지피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새가 그걸 봤어요 어 밤송이를 떨어뜨렸어요 밤송이가 3개가 떨어졌어요 매쾌한 냄새를 마음껏 맡아요 기분이가 이상해져요 어어 매연 냄새 에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밤을 주워? 밤을 하나밖에 짚지 못하네 좋아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를 사용 왜 사용이 안돼? 그것은 버섯이 없기 때문이야 버섯이 있으면 사용이 될 것 같애 그러면 버섯은 어디에 있을까?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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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섯이 저기 있는데? 버섯이 얘 발밑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밤을 냄비에 넣어볼까? 어? 생선 어? 생선도 넣을 수 있고 밤도 넣을 수 있어 그랬더니? 오 새가 맛이 갔는데 지금? 아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얘가 엄청 쫄보네 얘가 착한 애였어 새는 왜 죽은거야? 왜죠? 일단 버섯 밤을 다시 죽진 못할 것 같네요 버섯을 나는 여기에다가 둬야 되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냄비의 재료들이었네 그지? 버섯을 여기에 같이 넣어주면 허잇 허잇 어? 연기가 엄청 심하게 나 큰일났다 큰일났어 요괴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알아듬 털이 너무 길어서 생선가시 몸에 박혀있는거 개혈 받네 털좀 다 밀어주고싶다 허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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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불 꺼 오 연기가 꺼졌어 일어나 야 으하하하하하하 귀여워 뺨 때리는거 봐 어 뭐야 맛있어? 아니 저러고 개꿀잠을 잤나오? 바로 깨워주지 받아라 비기 천장 두드리기 오우 아아 열쇠가 또 있었군요 그럼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아하 저 이끼? 같은거에서 점프를 하면 점프력이 높아지는군요 여기 사다리가 있어요 내려갈 수 있어 점프 헉 괴물이 나 봤어 근데 공격적이진 않네 아니? 이렇게 하면 문이 닫히고 이렇게 하면 문이 열려요 선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저렇게 열리는구나 뽀잉 우와 이씨 점프력 뭐야 밑을 내려가고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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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깊이 박혀있어서 작동이 안되네요 어? 이렇게 하면 어 튀어나왔다 아니이 아이씨 레버가 이제 튀어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아 여기 나무들 관리 똑바로 안해? 내려 점프 으압! 여기로 가서 나오고 점프! 안녕? 새가 위협한다 도망갈 줄 알았더니 저 친구가 깡다오가 좀 있네 이거 하면 저기가 열리네? 그럼 새가 들어간다 들어가서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저기 두드리고 있는거야? ㅋㅋㅋㅋㅋ 귀여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오른쪽 여기로 가서 쟨 뭐야 어! 아오! 뭐야 에? 왜? 그게 밤송이를 아무렇지 않게 잡네? 어? 이랬더니 박혔어요 손잡이가 박혔고 점프! 저걸 내려주면 새가 나오겠지? 내려 그래! 나왔어 어? 지금 뭘 하고 싶은거지? 나도 왔어 어? 쟤한테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닌가? 어? 얘한테 던져볼까? 아아 어? 그거 먹으면 아! 아이고! 아니! 어? 너무 가까이 가면은 너무 가까이 가면은 제가 위협하니까 약간 멀리에서 밤을 둘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타고 뭐야! 제발 당겨줘 아아 고마워 넌 진짜 최고의 친구야 다시 자네 새는 목막혀 죽었구요 얘는 자고 있어서 뭐 깨울 수 없네요 여기 다른 친구가 있네 뭐야 쟤 저기서 뭐해 일광록해? 아 일광욕이 아니라 온천욕? 쟤 온천이야? 아이 뭐 뭐 뭐 뭐 여기 들어가라고? 물음표 헉! 그 친구 데려간 거인이다 거인이다 야! 날 더 이상한 곳으로 보내면 어떻게 해! 아잇! 젖었네 이거! 왼쪽으로 쭉 가면? 헉! 바닥이 보이지 않아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잇! 이제 어떻게 해야될까요? 찾아봐야지 어! 약간 분쇄기처럼 쓸 수 있는걸까? 코에다가 지금 뭘 해야될지 몰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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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광질을 하고 있네요? 얘네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늙은요정? 이거 가져갈 수 있나? 석탄 뭘 해야 되는지 몰라 버섯? 끈적끈적한 버섯까지 챙길 수 있구요 이건 뭐지? 뭔가 무거운걸로 부숴버린 복괭이를 찾아야 되나? 아 지금 부숴야 될게 굉장히 많네요 아저씨 이거 이거 만져도 돼요? 날 혼날거 같은데 또 일단 그릇 챙겨 아니야? 이거 이거 둘까? 으하하하하하 뭐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버섯을 챙길 수 있을거야 오 버섯을 구워줘야되나? 석탄은 안돼 건드려보자 제가 저 레버 감독관인가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아까 귀를 당겼을 때 그 막 불꽃튀였잖아 분쇄기처럼 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거 거기에 버섯을 넣으면 구워주지 않을까? 달려 너 들어간다 당겨 파 뭐야 익은거야 뭐야 석탄을 넣고 강력한 화력 좋아 튀김 버섯 구운 버섯도 아니고 튀겼어 아주 빠삭빠삭하겠구만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자 여기 튀김 버섯을 삭 올려주면 어? 잠들었어 아니 여기 애들 식권증 왜이렇게 심해? 어허허허허허 안깼어 안깼어 드워프 랜턴 지침 뭐지? 이게 뭐야? 아 랜턴에 뭔가 조율하는 다이얼이 있나봐 그리고 저 표에 맞춰서 다이얼을 조정하면 될 듯? 근데 이걸 조정하면 어떻게 될까? 아 움직임은 제가 뭐라고 욕한다 하하하하 나 뭐하는거야 그거 안 내려놔 밑으로 내려볼까? 아 아무데나 두면 알아서 잘하시네요? 되게 되게 성실하시다 근데 이걸 왜 움직일 수 있을까? 더 밑으로 내려가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얘로 아까 그 커다란 바위를 부수는건가 했는데 더 안 내려가져요 위에 바위에 금이가 있다고? 어디? 어? 이건가봐 어? 어? 그... 그러면 그 위... 아래에 있는 아저씨 아아악! 뭐야 왜 신경을 아무도 안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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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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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그린 블루야 그지? 어..음 랜턴 지침으로 레드 그린 블루 알았어 그럼 375를 한번 해볼까? 뭔가 저 위쪽에 있는 모양은 뭐가 뭘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375 몇몇 해봅시다 했더니? 뭐지? 초록색으로 바뀌었어 일단 곡괭이 좀 줘봐요 아저씨 놔봐요 좀 그럼 부셔봐 뭐야 아아아아 아아?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니까 무슨 조합을 맞춰야 되는거야? 오른쪽에 불빛이 가게끔 해야되는건가? 그럼 164를 해야되는걸까? 문자랑 테두리를 조합해야 된다고? 난 왜 이해가 안되지? 램프 보시면 문자랑 테두리가 빛난다고? 아까 랜턴의 다이얼의 문자의 테두리 모양이 다르다고? 랜턴을 보면 알 수 있겠지?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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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이렇게 눈썹이 있구나 아 이걸 내가 왜 못봤지? 난 아우씨 그럼 R이 2고 그지? G가 7이고 2,7,8 2,7,8 2,7,8 이 맞냐? 어 맞네 2 아 방금 7이었는데 이런 개쓰-레-기 아니네 이거 5 6 7 이게 7이었네 이거 뭐죠? 저 까먹었어요 8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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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내리쳐 오케이 뭐 어쩌라고 아아아아 오케이 돌들을 부수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오니? 원석을 찾았다 보석 그래서 이 보석을 아까 위에 있던 할아버지한테 갖다주고 그 기계를 탈 수 있게 되는건가? 올라가보자 아저씨 가질래요? 말래요? 가지기 싫대요 오케이 뭐야 어떻게 해야되지? 대화가 안통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될까? 막혔다 어? 이거 상호작용은 가능한데? 어어? 한 번 더 침은 왜 자꾸 뱉어 아 여기에다가 보석을 넣는건가? 아 그럼 어디를 노려야되는지 이제 보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걸 쳤을 때 애가 놀래서 보석 있는걸 보고 올리는구나 보석을 봤어요 뭐니 이것은? 이제 어떡해? 나도 이제 올라가자 보석을 봤으니까 저 친구의 기분이 좋아져서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을까? 오케이 아저씨 이제 좀 친절해 아 눈 한눈이 팔린 사이에 들어가는거네 오케이 흠 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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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보니까 한 번에 너무 오래 누르고 있으면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한 번 건드릴 때마다 다음 계기판으로 그게 넘어가지는데 그걸 초록색까지 가야되나봐요 이렇게 조금씩 돌려서 이건 냅두고 근데 너무 너무 많이 돌려서 과열되면은 계기판 4개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옮겨지네요 오케이 얘는 안전빵이고 얘도 안전빵이고 이제 얘네를 열심히 뭐야 쟤는 가장 오른쪽으로 보내야되는데 그럼 계속 가열시켜야되는거야?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완전 과열시켰고 이게 지금 여기 쩜? 쩜? 있는 이 구간이 걸리는건가? 잘 모르겠네 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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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에 안걸리게 하면돼 고리에 안걸리게 하면돼 됐다 됐다 하.. 좋아 내려? 어 불이 들어온다 어? 쟤 들어가졌어 쟤 언제까지 보석을 쳐다보고 있는거야? 어? 오른쪽에 괴물이 갑자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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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이 아니었구나 어? 괴물의 입속이였어 난 동굴이 그냥 괴물의 형상일 줄 알았는데 진짜 괴물이었네 대박 이건 너무하니 반응이 없는거 같은데 그저 이걸 내려볼까? 내려 아니 이런 스스스스스스스떅 계속 뭐 할수있는게 없네 에너지원을 찾으라는데 그게.. 뭘까? 어? 설마 이걸 부순다고? 와, 나 자물쇠가 있길래 진짜 뭔가 했는데 정을 무화, 힘으로 부수네. 역시 대단해 한샵도 내다볼 수 없어 드워프 에너지 모듈 아까 위에서 감시하고 있던 그 감시포탑이 에너지원이었군요 어째, 됐어요? 이거를? 여전히 반응이 없고요 어어? 어어? 여기 R이랑 F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를...을 대충 올려서 R이라고 써있는 이 두 곳에 맞추면 되는 걸까? OR 아니면 에너? 한번 해보지 뭐 아니 진짜로 이게 맞아? 진짜로? F F 이건 또 안 맞네? 그럼 MF로 맞춰보자 어? 맞았어! 어? 그럼 이제... 포니잇! 켜졌다 이걸 내리면? 어어? 오오! 운전석? 반지세용? 안전벨트까지? 하하하하하하 레츠고! 왁키 랏백 우후 오케이 기지개 한번씩 펴주고 우와아아아아아 어 어.. 아 퍼지..퍼지면 게임오버네 혹시 몰라서 한번 꾹 눌러봤거든? 오케이 왜..왜 안가져져? 아..차징을.. 빨간색이 돼야 점프를 할 수 있네 됐어 뭐야 너무 쉽잖아 타이밍 맞춰서 떼면 되는 거였네요 과열되지 않게 어..아이고 헐 이제 안보고 해야돼 하지만 나의 뛰어난 박자감각으로 뭐야? 뭐야? 나 방금 점프하다 뭐에 부딪쳤어 그래서 기계가 완전 고장났어요 ㅇㅋ 왼쪽으로는 못 가고 어! 어! 어.. 그 거대.. 거대 괴물 아직 안잡아먹혔구나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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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졌다 아니 거인은 먹지도 않을거면서 왜 데리고 간거야 얘를 뭐야 껴안아 준거야? 귀여워 아 거인이 멀쩡히 가고 있었는데 내 점프 기계로 거인을 교통사고 낸건가보다 그치? 얘 들고 가고 있었다가 아니 알았어 조용히 좀 해봐 솔방울아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다른 괴물들이 어? 다른 인간여자가 있나봐 그치 어 이해했어 나랑 똑같이 이해했어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어? 어?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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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 일어났어 저친구는 그냥 도망가네 나중에 보자 잡히면 안돼 어? 뭐야? 어? 헉 런거로 갈려고했더니 숲이 막았어 의우self 이상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오오? 뭐야 새도 이상해 뼈맛 남았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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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가장 Cake 뭐야! 기쁨아! 왜 여깄어! 아휴 멀다 왔다갔다 진짜 오.. 진짜 아예 안 보이나 보네 아휴 멀다 멋지다 뭐지, 선니? 너는 마지막이야? 나는 여깄다, 그 녀석을 제거해 녀석, 아? 아, 그가 그리워지다 뭐... 그리워지다 아, 여기 있는 놀아버지 그리워지다 그리워지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고 어? 평범하셨어요? 점점점점 저 오락가락 하시나봐요 존댓말 했다가 반말 했다가 뭐야? 지금 플로팅 하는거에요? 발이 상태가 진짜 안좋긴 하구나 발 주무르기 떠나다 아니 뭐 발 안주무르면 뭐 어쩔건데 주물러야지 심호흡하는거 봐 어 뭐야 됐다 어허 손 터는거 봐 하하하하하하 아니 너무 현실적인데 이게 돈뭉치야? 빨리 가자 어 할머니랑 같이 가니까 길이 열리네? 그치? 숲이 할머니를 피하나봐 와 할머니도 피하는 숲 아니아니 숲도 피하는 할머니 어 마녀인가? 어? 마녀인가? 헉! 어머! 뭐야! 헉! 어? 여기가 우리야 여기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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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오늘 저녁끊은 모트였구나 그 작은 녀석은 맛있게 만들었구나 하... 아무튼... 집으로 돌아가자 엥? 본인이 들어가네? 오! 오! 아 역시 마녀가 맞았네 대박 우와 ㅇㅡ우앜 이고 얜 뭐 우물만 보면 늑대 소리를 내 뜬다 뿜바 하하하하 Reid 아으씨 그래알크하 뭐야 야 눈에 보이는 거 뭐든지 다 챙길라 그러네 도벽 있냐? 이게 뭐야? 소름끼치는 앤 두 개 보여 그리고 얜 뭐야? 얘도 죽었어? 찌르면서 같이 죽었어? 괴물은 뭐 찔려 죽은 것 같긴 한데 나무병사는 뭐지? 헉! 너무 무거워 겁나 큰 돌이 길을 막고 있는데요 어? 여기 나무 대가리가 쪼개진 병사가 있어 그리고 뒤에 개큰벌레 있음 어? 뭐야 여기 이걸 쓰는 건가? 뭐 뭐야? 어... 뭐야 이게 엥? 엥? 이게 아니야? 이걸 시작하면 저 이빨이 나오는데 이빨에 새겨져 있는 문양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건가? 노란색 어? 아까는 문양을 선택했는데 틀렸었거든? 그냥 문양을 선택할까? 색깔 보지 말고? 아니 어떤 거는 색깔을 봐야 되고 어떤 건 문양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 색깔과 문양을 둘 다 피해라? 아... 한번 해보자 어... 어려운데? 흰색과 사슴 그럼 이거 어? 맞네! 야! 피해서 해야돼! 왜 이렇게 노란색? 노란색과 사슴 흰색물 흰색물 검은색과 달 흰색물 흰색물 달과 흰색 검은색 사슴뿔 노란색과 사슴뿔 흰...눈 흰...눈 흰색과 달 뿔 노란색과 눈 뿔 노란색과 눈 뿔 다 됐다! 오오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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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오..뭐..뭐야..반지야?? 누가 봐도 낄면 안될거같이 생겼데네.. 어? 사라졌어 두개골이..반지를 떼니까.. 마..마 프레셔쓰~~ 하..하..그..진짜 껴도 되는거냐..? 어어어..어..음.. 쓰읍 음? 오? 헥? 버..뭐한거야?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아티팩트 범위가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아티팩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티팩트가 주변의 물체에 생명을 불어넣고 범위 밖에 있는 물체를 잠들게 합니다? 맞아? 아우 뭐하는거야 어 얘 살짝 반응이 뭐 어쩌라고 야 처음 얻은 능력인데 걔 무슬모야 살짝살짝만 움직여 그럼 얘를 살려보자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 아까는 머리가 쪼개진 애여서 못 일어났었던거고 얘는 그냥 멀쩡해서 일어났나보다 뭐야 이빨 씨앗이 떨어져서 심었어 심은거를 따 자랐어 뽑아 무 그럼 이제 먹어 무 뭐 어쩌라고 어 어 무가 또 자랐네 그럼 또 먹어야지 어 중복 습득이 안되네요 물을 얻다 쓸까 여기다 물을 쓸까 아닌거 같은데 어 이거 아티팩트 사용할 수 있는 표시가 뜨는데 뭐야 트롤이었어 뭘 달래 뭘 달래 자유 에 뭐야 씨 잘못된걸 줘가지고 얘를 움직여볼까 얘를 움직여볼까 얜 완전히 죽어서 움직이지 않나봐요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데 어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다시 오는데 그러다가 멈췄는데 어 야 저게 뒤에 사람 모양이 있네 저 뭐냐 여기다 물을 써 뭐 어떻게 하냐고 이 친구가 계속 왔다갔다 할 때 손을 잠깐 들어 볼까 어 뭐야 더 잘하잖아 이거 어 이제 안 뽑혀 어 이 이 이 이 이 얘로 뭔가를 해야하는 걸까요 어 왜 아까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아깐 더 잘하고 지금은 안 잘하지 왜일까 얘랑 같이 동시에 발동했더니 더 자랐거든 괴물이 근처에 있어야되나봐 괴물이 근처에 있어야되나봐 어 아니면 어 얘 뽑는다 먹는다 먹는다 왜 처먹니 내가 내가 키운 작물을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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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다시 키우기 그러네 어 한번 썩었다가 다시 키워야돼 자 이제 키운거를 얘가 먹 뭐야 근데 이렇게 키운 다음에 다른 애한테 생명력을 불어넣으면 저게 소멸하는데? 아 아 씨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얘가 왔을 때 둘이 동시에 해보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어 먹는다 그렇지 동시에 하는게 맞았네 어 단단해서 안 어 뭐야 뭐야 놔줘 어 오케이 놨다 놨다 히히히 질긴모 이걸 트롤에게 갖다주면 좋아하겠지? 이리 놔봐유 여기 받아봐유 이거 어때유 어 뭔가 나왔어 오 껌이야? 귀여워 아 질긴모 갑자기 바스락하고 부서지길래 나 이거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었네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얘도 부활시켜볼까 어 움직인다 어디가 어디가 얜 얜 또 뭐야 생긴거에 비해서 목소리가 아주 그냥 이곳은 장례식인가요? 아니요 잔치중인데요 누가 잔치해서 이런 노래를 불러 미친 어 여기 어떻게 건너지? 길이 끊겨있는데? 둘을 동시에 부활 둘을 동시에 부활 둘을 동시에 부활 노래 부르지 마 아악 아 꽃 폈어 어떻게 해? 망한거 아니야? 부활 어? 공중에서 떠다니는데? 너 다시 부활 어? 얘 그래도 살아있긴 하네? 아 근데 애초에 살아있던 애였지? 얘 여기까지 가까이 다가오면 동시에 따 노래 불러봐 빨리 반응을 안하는데? 어디해야되지? 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가 있는줄 알았더니 장난해? 어? 여기도 있네? 얘도 노래 부르게 해야되나? 얜 노래를 얜 노래를 뒤지게 못 부르네? 어떡하지? 귀가 썩을거 같애 이게 뭐야 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름 어? 문을 열 수 있어요 아아 아아 저 저 반대쪽 에 있는 버튼이 이 왼쪽 철창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 오른쪽 철창 열리는건가봐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쪽을 눌러주면 내가 반대편을 눌러서 저 얼굴을 꺼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 얼굴을 꺼내고 이제 저 왼쪽에 목소리가 엄청 좋은 친구의 머리를 여기에 넣고 노래를 부르게 해주면 퍼즐이 해결이 되겠지? 아마도 너 일어나봐 어디가 또 그레이 도끼 내놔 어이 완전 단단하게 막혔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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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트롤이 다시 돌이 됐네? 와 나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지 감을 못찾겠다 쟤 보고 오라고 해봐 쟤 걸어온다 걸어온다 뛰어뛰어 버튼 눌렀어 버튼을 눌렀지만 딱히 어? 뭐야 아니 미친, 도끼를 세 번 누르니까 빠지네? 아니, 하... 근데 어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야, 나무도 살아나 웃긴다 그러면은, 이제 도끼로? 여기를? 빠! 됐다 어? 그러면은, 이제 덩크를 없앴으니까 얘가 여기로 멀쩡히 걸어오다가 여기에 빠질려나? 빠... 빠지면 뭐해? 일단 빠지는 걸 구경해보자 빠져 어? 아... 아, 재생시켜서 점프대가 만들어졌어요 어? 어? 쟤 갑자기 왜 노래 잘 부름? 야, 얘가 여기 위로 올라오면 뭘 어떻게 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네? 응 혛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여기로 가볼까? 어... 여기에 뭔가 할 수 있는게 있... 오옥x2 오오오오오옹오오옹 피듬툴기 뭐 저기 안으로 들어가야되나? 세상에는 점프라는 기능이 있단다 주인공아 흠 어? 얘 왜 떨어져있지? 뭐야 너? 아 여기에서 혹시 이렇게 하면 애가 떨어지나? 생기를 잃으면서 떨어지나봐 딴 데에서 하면 어어 어 그러네 그으으으... 그러면 아 일단 얘를 얘를 부활시키고 아니 그 올라가게 하는게 하려고 한게 아닌데 얘만 부활시키니 얘.. 얘만 부활시키니 아이야 땅도 같이 되잖아 안 되겠다 왼쪽으로 왔을 때 생명을 꺼트리자 우리 내려와봐 어? 어? 이걸 이걸 의도하려던건 아니었? 팔이 부러졌는데요? 엥? 엥? 파를 여기에다가 넣어? 어? 일단 들어가보자 그래 왼쪽으로 와 감도 안온다 아니 정말 우연의 일치로 진행이 되버렸어 자 어? 뭐야 불을 키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콧김이 그냥 기가 막히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헉 얘 못 일어나 불쌍해 가 아니라 다시 자라났네 어쩐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밟았을때 생명을 꺼트려보자 체감이야 눌렸죠? 여기에다가 도끼를 내려놔 볼까? 어? 내가 밟으니까? 알아서 나오네 좋아 근데? 어? 뭐야 저기 저 안으로 들어가요? 뭐야 뭐야 이렇게 하면? 적용이 안된거 같죠? 다시 뭐지 아우 시끄러워 왜왜왜 적용이 안되지? 마법진의 걸치잖아 뭐가 잘못된걸까? 뭐가 잘못된걸까? 아 설마 저 대가리들을 다 모아와야 다 모아와야 되나? 왼쪽에 있는 애도 모아오고 오른쪽에 있는 애도 모아오고 아 아 트롤이 막고있네 저 저 대가리가 오고싶어하는데 그냥 왼쪽으로 가고싶어하는데 트롤이 막아 오케오케 여기 끝에서 이렇게 오케 됐다 가자 렛츠고 파데 오세요 들어가세요 좋아요 자 이제 얘를 데리고 와야되는데 얘는 살리면 어 얘도 온다 얘도 온다 이게 촛불에 불이 붙으면서 콧김으로 애들을 유혹하나봐 빨리 들어가보자 이제 합주하겠네? 합창하겠네? 렛츠고 오 뭔가 나왔어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뭐지? 꼬으으하 일단 중앙 그리고 왼쪽에 눈을 찌푸리니까 왼쪽 그러다음에 오른쪽으로 눈을 찌푸리니까 오른쪽 거를 해야하나봐요 아 여기 잘못됐어 어? 아 이해했어 가장 왼쪽에 있는 애가 왼쪽 눈을 깜빡이면 그 남은 두 애 중에 왼쪽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는 애를 해야 되네 오케이 이제 완전 이해했다 가보자 어 뭐야 나 기절했어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에 잠이 솔솔 웬 동전 소리 어 뭐야 여기 이거 어디야 부엉이가 애들을 한 명씩 데리고 있어 뭐야 이게 완전히 해골이 된 친구도 있네 어 나도 잡혔어 뭐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어 아니 이렇게 얼탱이 없게 깨어난다고 야야야 빨리 떨궈 빨리 떨궈 잘했다 저 부엉이들은 아이들을 납치하는 납치해서 죽이는 애들인가봐 어 여기 태양계가 있네 오 오 뭐야 일단 저 집은 좀 나중에 가보고 오메 어머머머머머머 뭐야 뭐야 왜 이리로 와 왜 이리로 와 날 못 보는 건가 어 숨을 수 있네 저 저렇게 보고 있을 때 지나가면 안 되겠지 헉! 무서워 어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될거 같은데? 다시 숨어 갓! 여기서 어? 열매가? 헉! 열매가 열렸어요 먹었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 저 저 종이가 뭔지를 주워야될거 같애 그지 주워 어? 뭐야 태양계에 있던 행성 중 하나가 지금 이 종이 안으로 들어왔어 메에 아까 4개의 불빛이 더 있었잖아 그걸 그걸 저 종이에 옮겨 담아야 됐농 아, 여기에서 종이를 쓰면? 애들이 하리라 char 좋아 좋아 혹시 얘도 부활할 수 있냐? 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해? 어? 뭐지? 종이를 볼 수 있네? 헉 지게차가 없어지고 본가가 생겼네요? 엥 종이.. 종이를 왜 날려보네 이게 아닌가? 흠 흠 일단 집을 들어가 봅시다 뭐야? 아?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순으로 한번 볼까? 자 물.. 물.. 물고기 세발자국 어.. 저걸 뭐라 그러지? 곶간문? 울타리문이라고 하자 물고기 세발자국 울타리문 울타리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게 뭐냐? 옆으로 누운 솔잔? 그 다음에 코 고는 거 옆으로 눕힌 거 즈즈 그렇게 외우고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물고기 두 번째가 세발자국 그 다음이 울.. 아니요 그거 아니 울타리문 그 다음이 술잔 옆으로 그 다음이 젠레스 존재로 어? 예.. 너도? 나도 어? 생각보다 굉장히 정상적으로 생긴 사람이 보여요 지금 상자로 문을 막아놨네 으으앗 뭐야 왜 막아둠겨 되게 잘 열리는데 보고 있다 저기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숨어요? 아 어? 이게 뭐지? 뭐지? 아니 그금 정신 나갈 거 같애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소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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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핀을 두 개 모았네요 이거.. 이거 가지고 뭐 별자리 찌.. 찍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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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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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빛나는 종이가 또 생겼나? 없구요 밑으로 쭉 내려볼까? 지금 핀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만 꼽으면 되는 걸지도 어! 나비의 정수리 주둥이 엄마 씨! 뭐야! 어! 별핀 세 개 먹었어 자 별핀이 세 개라는 건 그러면 또 뭐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가? 아 맞네 버섯 옆구리 버섯 기둥 옆구리 오케이 나비 주둥이 버섯 기둥 옆구리 아니 왜 자꾸 돌려 꼽으라고 여기랑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돌려? 어 됐다 미친 할아버지 거기 딱 기다리세요 왜 도망가는 거예요 어어? 싸우려고 하네 뭐 아이템을 줘야 되는 걸까? 귀여워 내려가자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다시 나가야 되나? 여기에도 나무 열매를 매치게 할 수 있어 형 그러면은 얘가 뭔가를 하려나? 확 보다가 저 돋보기 집어 던지려나?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럼 열매가 맺혔으니까 저 친구가 오른쪽 보고 있을 때 다른 곳에 생명력을 써서 저 열매를 떨어뜨리게 보자 지금이야 좋아 좋아 어? 쟤네 오케이 야 된거 같애 된거 같애 저 돋보기 가져가자 지금이야 앗 개 쫄림 아우 주인공 간도 커 더러운 렌즈 이거 어디다가 쓰지? 얘한테 렌즈 줘야되나? 안돼 할아버지한테 주면은 아까 보니까 천체 망원경 같은 거 있었거든요? 거기에 마침 딱 기가 막히게 맞는 렌즈를 내 손에 들고 있으면 할아버지도 어? 이보게 친구 진해져보지 않겠나? 하고 이제 렌즈 가져가는 거지 좋아 자요 야씨 거래를 해야지 그냥 바로 던져버리냐 아하하하하하 아하 품풍 모아야돼 어 일단 렌즈를 꼈어요 하나를 뭐가 모자란데 왜? 악마 송배자야 얜 얜 뭐야 두개골 괴물이 왜 여기 붙잡혀있냐 막 쳐들어왔다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어떻게 제압했나? 역시 최강무기 컴퍼스로 두개골 어디다 쓰지? 아아 아까 아까 뼈손이 두개골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 근데 두개골 주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기 봐 여기여기여기 자 자 가져가 옳지 좋아 이건 뭐야 자 어 쟤 혹시 유인할 수 있나? 어 유인된다 좋아 그럼 한 번 더 어 어 어 어 그렇지 나이스 어 어 어 어떻게 해야되지? 어 어떻게 하면 얘를 죽일 수 있을까? 얘를 죽이고 칼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설마 올라오진 않겠지? 저 여기에서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달려 오른쪽으로 어 이건 뭐지? 구워먹자 맛있겠다 엥? 그으름 손잡이? 엥? 눈에 띄면 안된다고? 향기로운 베리 향기로운 베리 를 채집할 수 있네요 어우 시끄러워 어떻게 해야될까? 아 이게 번역이 살짝 그 좀 오락가락해요 괴물들한테 눈에 띄면 안될 것 같아 를 잘못 오역한 어? 쟤 올라오나보다 가 가 아니라 멀리 떨어지니까 그냥 떨어지네 오케이 그냥 갈려고 하니까 떨어지고 난리야 진작에 떨어지던가 이 게임이 이상해 이제 저기 가가지고 칼을?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있는 애들을 칼로 푹 찍 이 아니구요 애초에 영어도 자세히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란 단어가 전혀 안나오는데 어쩌다가 할아버지로 변형이 된거야 희한해 할아버지 칼 드릴까요? 손잡이 드릴까요? 미친 천체망원경의 부품으로 고기 굽고 있었어? 고기 굽고 있었어? 또 뭐가 필요한데요 할아버지 반말했다가 존댓말했다가 베리 먹을래? 안되네 다시 내려갑시다 여기서 할 수 있는건 없는거 같군 얘들아 빨리 아이디어를 줘봐 나 지금 뭐 생각나는게 없어 왼쪽으로 쭉 가볼까? 어? 얘를 살린 다음에 베리를 줘 먹어 먹었어? 어? 어? 어디가? 어디가? 열연 이게 이걸 켜달라고? 켰어 뭐? 어? 이걸 칼로 자르라고? 자 옙 아, 새가 반짝이는 걸 좋아하니까 이 덩굴 사이에서 렌즈를 찾아줬네 오오옹 진짜 개어렵네 약간 거의 때려 맞추기 식으로 계속 플레이하고 있어 자, 렌즈 자, 이거 그지, 끝이야? 오 뭐라고? 오오오오오 naui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 할아버지!! 아니 미친..집중을.. 야 ㅋㅋㅋㅋㅋㅋ 허억... 어 으아아아아악 헐 어떻게 해? 어어어 어 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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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죽 죽죽 죽 죽어 렉 렉 식크 뭐야 진짜 게임 오버였어? 어떡해 나 지금 뭐 조작할 수 있는게 없는데? 이벤트가 아니었어? 나.. 나 어떡해 움직일 수 있는게 없는데? 아무 키나 막 눌러보자 아 목에 잡혔을 때 뭔가를 해야되나? 어 칼 칼 칼 폭직 폭직 턱주가리를 아주 그냥 아 대박 와 와 필사적으로 찌르는거 봤어? 와 누구든지 쓰러지지 아 할아버지 왜 이렇게 전체 환경에 미쳐가지고 자 일어나 보세요 좀 아 할아버지 지금 아직 많이 아프신가봐요 존댓말 했다가 반말 했다가 오락가락 하시네 그래서 초점 맞추기 뭐 어쩌란 어 어어 다 찾았다 헉 어떻게 군침이 싹 도노 헉 여자애가 우니까 좋아하고 있어 미친 괴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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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떡 어 뭐야 대박 아니 아니 어 개 개 쩐다 뭐야 흠 흠 흠 흠 우와 어 할아버지 대박인데 어 뭐야 괜찮으시다면서요 헉 안심시키려고 거짓말 친건가 벌레 어 방금 눈 있었는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뒤로 못 갈 줄 알았는데 뒤로도 가지네요 어 비밀 통로를 통해서 위로 왔어요 어 어 약간 고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칼? 응 칼은 안 되고 어 이거 맥주 디스펜서 아니야 이거 아 웅 녹직한 몰트 향이 나는 머그쩍 그 딴게 도대체 왜 필요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무게를 맞춰야되네 으어어 최대로 하면 되는거 아냐는데? 가장 끝자락에 있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올리면 어? 뭐 어쩌라는거지? 적당한 배율을 찾아야 되는건가? 창 위에 그림을 보라고요? 창? 아아아아 아씨 나 조명때문에 안보였어 잠시만 나 방금 불 좀 끌게 저 위쪽에 지금 뭔가 힌트가 있단 말이죠? 3678이라고 적혀있는거 같은데 일단 37부터 맞춰볼까? 맞을까? 37 해보자 7 아닌데? 쟤 뭘까 얘들아 아 이렇게 볼 수 있.. 아니 뭐야 이씨 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이게 별 하나당 3인거 같애 그지? 별이 3 아니 아니 1 1 그러니까 별이 3개가 모여서 3이고 오른쪽이 별이 4개 그러니까 네모가 3이잖아 네모가 3 그지? 그럼 이제 왼쪽 아래걸 보면은 별 하나 숫자 1 네모 3 둘이 합쳐서 4 그럼 물이 2가 되겠죠 물이 2네 그지? 물이 2이고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가서 별 하나 둘 해서 2개 물 2 4 해서 저 효모같이 생긴 세포덩어리는 당연히 4가 되겠죠 그러니까 2 4네요 정답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니면 게임 접습니다 내가 이딴 소확문제 풀으려고 이 게임하는 줄 알아? 근데 돼버렸네? 뭐야 얜 또 밑에 왜 이렇게 개판이야 또 왼쪽엔 뼈 달라고 지랄하고 오른쪽은 배 아프다고 지랄하고 이쪽부터 가볼까? 뭐야 반지를 쓰니까 더 상태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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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아 크 하하하하 개 한심하게 걷어차이네 허어 뼈 가져가려고 하면 엄청 싫어하네 그러면은 얘를 살리고 아까 해골 표시 있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이야? 이때? 음 조졌군 어? 그냥 여기서 칼로 찌르러 버릴까? 안돼 칼로 찌르는게 안돼 여기서 해골 가져가려고 하면 안되는데 여기서 해골 가져가려고 하면 안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돼 뭐 어떻게 해야돼 말을 걸 수 있었어? 뭐지? 일단 일어나봐 너 얘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응응 응응 안되는데 응응 해골 해골 저기 쟤 쟤 쟤 쟤 죽이면 해골 가져가실 수 있어요 으악 치료해주고 사다리로 올라가자고? 그게 됐으면 진작에 했지 나 아까 막 미친 듯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안됐어 자 봐봐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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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 아 아 아이 뭐 어떻게 해야돼 아 진짜 손에 칼을 쥐어주자고? 아 아 되는구나 아 진짜 손에 칼을 쥐어줄 수 있었네? 아니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거였는데 왜 이걸 못했지? 아 시끄러워 빨리 일어나서 배빵이나 맞으세요 경기도 도와줘 뼈손 지금이야 왜..왜안돼 왜..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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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November 어... 일단 칼이 준 상태로 됐네? 아아 칼을 준 대신에 두개골이랑 교환이 됐네 그래서 아까 해골표시 떴었을때 해골로 뭘 하면 되나봐 아직 감은 좀 안오는데 여기에서 해골을 대신 써보자 펄이 아파할 때 헤잇 아유 지 무덤을 파네 감히 해골을 부셔? 나봉 완전 죽어서 부활이 안되네요 원래 죽은 자 부활시키는 능력 아니었어 이거? 뭐 어쨌건 칼도 다 썼고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또 이러네 우물만 보면 이짓해 한결같아서 좋다 뭐야 저 커다란 괴물은 또 어떻게 잡았어? 이거 뭘 할수있지 버섯 맛있어? 더 먹을래? 헤잇 뭐..뭐야 이거 으아 벌레 한마리 부활시킬수있어 니가 뭘 할수있는데 이거 지켜보자구 냄비를 쳐다보는데 냄비를 쳐다보는데 헉 어머 어 무서워 어 나 들킴 아아 아 컨트롤 미스 다시 오케이 이게 위로 조금만 올라가도 부시에서 나와져버려서 들..들 켰.. 어? 어그로가 풀리네? 갓겜! 하하하하 저 누나를 챙겼어요 누나를 하나를 쓰읍 여기서 뭘 할수있지? 더 빠르게! 오! 좋아! 활력을 계속 불어넣어서 갈리는 속도를 극한으로 했더니 손이 날아가버렸어 울면서 냄비로 가 속상해 어어 벌레 내쫓는다 지금이야 물어! 그렇지! 어! 같이 죽었어 저걸 부러뜨렸는데 내가 가지고 갈수있네요 벌레 송곳니 와 근데 진짜 제목 게임 제목값 제대로 한다 크레이피테일 이거 끔찍한 이야기 어? 무가 또 있네요 무..무..무 먹을래? 자 아 내가 잡아먹힐거 같은데 뭐 언제까지 먹어 이게 뭐든지 다 잘먹냐 아아 아 물을 먹고있는 사이에 버섯을 챙기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할수있냐고 그런거였어? 말해야 흠 아 아 아니 말도안돼 악취나는 버섯 근데 얘 이미 죽었는데 뭐 뭐 할..하 할..하고 자시고가 있어? 그냥 지금 꺼내주면 되잖아 뭐야 개뜬금 너네 오늘 처음 봤어 헉! 진짜 공주구나 얘 권역이 이상한데 무슨 얘기하는건지 모르겠다 벗어먹을래? 어? 까비 송곳니로 무기를 눈알 먹을래? 열쇠가 필요해? 저 해골 콧구멍에다가 쑤셔넣으면은 뭐..머리통이 열리나봐요? 어? 여기 또 손이 있네 잘린 크바그손 음.. 음.. 일단 다시 숨어서 이건 뭐야? 악수 했더니 불이 켜지고 손이 조금씩 다시 빨려 들어가는데 손이 다 빨려 들어가면 불이 꺼지나? 꺼졌구요 아우 증기가 나오네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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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나는거 보니까 이게 눈인가 봐 그지? 이게 눈 이게 버섯과 손인가 본데 맞네 버섯 음 다 했어 이제 뭐해? 아 이제 불 켜 오케이 악수 달려 오른쪽 악수 그러면? 괴물이 일어났네 어떡해 어떡해 나 죽는거여? 뭐야 뭐야 이벤트가 아니었어? 이제 뭐 어떡해 여기에서 손을 당기면 들켜서 한 대 얻어갔나 본데 저 저 지금 위쪽에 뾰족한 기둥 있잖아 이거 뭐 어떻게 잘 하면은 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더 왼쪽으로 이제 더이상 숨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아 가족을 챙겼네요 헉?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뭐야 이게 헉? 왼쪽에 열쇠있다 어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어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어 손으로 칼 칼로 손짓고 있네 계속 찌우고 있어 어 오케이 여기까지인거 같고 그러면은 가죽으로 가려놔 아 빛을 가린거구나 깨지 않게 커튼을 쳐준거네 오케이 악수 악수 됐다 깨어나세요 아이언 메이든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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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나 반지 뺏긴거야 지금? 반지가 들어갔어 아니이? 에? 안에 허어어어어 금은보화가 어어 장비를 얻었어요 대박 설마 깨냐제? 깼다 깼다 쏴 어 당겨 놔 그렇지 피할 생각도 안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예 쏠 줄 몰랐는데 마법이 알려준거야? 무빙 슈슈슈슈슈슈슈슈 지금이야 일단 쟤부터 죽이자 셋 찻 와아 잘 쏜다 미간 사이에 딱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서 괴물도 죽일 수 있을까? 허 어머 아 눈 뜬다 이제 눈을 하나씩 다 맞춰야되나봐 공격버튼을 길게 눌러서 쏴 어 어어 응어어 오케이 무빙 무 어어 뭐야 에임이 이상해 아 에임이 이상해 아야 이거 뭐어떻게 아이 점프랑 구르기가 있네 오 피했다 피했다 어어 구른다 구른다 아 에임은 그냥 공격 으악 꾹 누르고 하아 아이씨 꾹 누르고 있으면 알아서 에임이 맞춰줘 구른다 구른다 됐어 오케이 쉬어 쉬어 오른쪽에 그냥 끝에 다 가가지고 에임 맞췄었으면 저 집 개발에 3단 공격밖에 못해요 왜냐면 나머지는 공격이 닿지 않기 때문이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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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악 아니 너무 멀다 그럼 이번엔 왼쪽에서 왼쪽에서 슛 으아아악 으아아악 하하핳 하핳 하핳 이 야수를 어떻게 끝내야 그래 이제 알았어 정보 알았어 자 이제 다음 공격 피하고 이쪽 방향에서 쏴야지 에임이 왔나봐 마무리 칸! 어? 맨 위에 눈이? 헉! 너무 높아 어? 나다다다다다다다 잡혔는데? 어떡해 어떡해 팔통을 벗어서 어? 어? оп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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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чтоб 집어 아이구C 물건을! 집어서 계속 던져야 되는걸까? 뭐 뭘 해야되는걸까 나는? 자 잠시만요 집어 던져 아아 물건을 계속 저 위에 있는 눈을 맞추려고 시도하는거네 오케이 오케이 계속 시도를 해보자 맞을때까지 던져! 진짜 진짜 걔지같이 던지네 주인공 던져! 진짜 맘대로 던지는데? 맞출 생각이 없어 얘는 내가 봤을때 지금이야 던져! 까비 아니 이거 줍 줍고 위치를 바꿀수 없어요 그냥 그냥 확인키 누르 어 이거다 이거다 자 잠깐만 자 아 잡혔다 그렇지 나이스 헉 괴물 방구소리 어 숨었다 지금 보니까 피부 같은걸 비교해봤을때 괴물들의 못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얘네들의 어미 근데 이제 어미가 죽었으니까 승이 잔뜩 난거지 열쇠 챙겼다 자 이제 공주만 무사히 구출하면 헉 헉! 오른쪽에 애가 죽어가지고 구데기한테 먹히고 있어 여기서 왼쪽으로 어떻게 가지? 아이씨 무서운데? 어? 아이고! 뭐야? 어떻게 알고 있었지? 아니 화면 바깥의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오케이 됐다 계속 졸졸 따라다니고 있었어야 됐네 잘하고 있어 빠르게 달리기 숨어 아무도 없는거 아냐? 열쇠 열쇠 뭐야? 바로 플로팅 시전하네 미쳤네 저거 로망한거 좋아 공주도 탈출했어 이제 어떡하지? 뭐야? 주인공 언제 이렇게 남자가 된거야? 왼쪽으로 더 못가요?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돼 어 나 따라온다 어 숨어야돼 어 숨어야돼 어으 cap 이.. 이제 가면돼 빡빡 시작 아 자 공주야 뭐해! 공주야! 공주님이 보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공주를 호출하려면? 엑스키 아 오케이 튜토리얼이구나 쟤 뒤에 안돌아본다 내가 먼저 가고 타이밍 맞춰서 부르기 퓨토리얼 가르쳐 주고 끝났는데요? 왜 가르쳐 준거야! 아 이제 진짜네 와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우와아아아 Fi 어.. 어후야야야야야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지금 바로 불러버리기 공주님 제발 스피드를 내세요 와아 jakie헿노 티미야 바로 달려 와 안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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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요 드..드 가까이 와 어 아 아 무빙 아아 설마 처음부터? 와 레전드 야 이거 진짜 절대 실수하면 안되겠다 이거 처음부터라고? 야 기가 웨키네 천천히 가자 천천히 해 괜찮아 안걸려 아 개무서워 반대편에도 상대가 누가 또 와서 헉 바로 유턴 때려버리네 지금 뭐야 와 오른쪽도 보네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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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가까이 됐어 공주는 거기 있어 거기서 평생 살아 주인공은 갈거야 지금! 어어 왼쪽 애한테 들키는거 아니겠지? 어 다행이다 오케이 좋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괜히 섣부르게 갔다가 저 왼쪽에 있는 애한테 잡혀가지고 처음부터 하면은 아주 골이 빠개질거 같애용 천천히 천천히 헉! 어 쟤도 감시하네? 근데 쟤한테 들키면 아마 제가 비명을 지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가지? 뭐 뭐 어떻게 해야돼 아니 아니 아 오 세이브 어 오케이 개념 세이브 아니 저 저 저 상호작용 키가 떠가지고 눌렀는데 왜 때려 이 뷱 아 눈을 때려야되나? 아니 근데 들키면 바로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어 어이 아이 눈 못 때려요 이거 아 아이템 같은걸 먹어야되나? 아휴 근데 이거 오른쪽으로 가다가 무조건 들킬거 같은데 뭐 뭐가 없나? 톡 야 공주를 미끼로 쓰자 공주 안 불러짐 고개 돌릴때 움직이기 지금이야 어? 진짜로 진짜로 안 들켰는데? 오 뭐지? 그니까 비명을 지르고 오른쪽에 있는 괴물이 바로 왼쪽을 안 보니까 그 타이밍에 빨리 숨어버리면 괜찮은건가? 지금 난 너만큼 못 뛰어 알았어 내가 해결한다 이제 몽둥이를 먹었으니까 이 녀석이 뒤통수를 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하아 됐어 이거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 잘됐다 어? 어그로를 끌어서 아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었구나 어 치밀한데 좋아 이제 오른쪽으로 빠르게 하하하하 공주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겠다 어쩌라고 니 물 좋아하는데 어쩌라고 내가 무섭다는데 lists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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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탄다 오옹 오옹 오? 뭐야 아 얘네 수영할 수 있어? 아니 배를 왜 만들었어 그러면 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차! 어 아이고 부러졌는데? 버튼을 길게 누르면 강력한 공격 지금이야 찰! 찰! 뭐야 왜 공격이 안 돼 아 이거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냐 혹시? 아 아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케이 오케 무빙무빙 지금 찔러 무빙무빙 들어와 들어와 지금 각도 보니까 여기거든요 바로 찔러 아하하하 어리석인긋 찔러 어어 찔러 어 이거 공주한테 가는 애는 연타해야 돼 막 자 계속 찔러야 돼 지금 강력한 공격 지금 강력한 공격 너 일로와 야! 야! 안가? 안가? 어어 빗나갔다 지금! 아이씨 큰일 날뻔 했네 공주도 나름대로 지금 원거리 공격 계속 넣고있어요 어어 어어 죽음 빨리빨리빨리 에잇 에잇 갓 이이이이 야 아 언제까지 해 제발 빨리 가아 가아 어어 아잇 어 어 어 뭐야 어 어 어어 날씨가 너무 안좋은데 어떡해 오우 그래도 어떻게 탈출했네요 무사히 배 안 뒤집히고 저 문어 뭐야 아유 아주 둘이 꼴값을 떤다 진짜 아우씨 뭐야 자연스럽게 밀치네 오 오 얘네들 손뭉치들 그래 내가 공주 구해왔다 헉 모자 선물로 주는 거야 아니 애초에 부탁은 내가 다 들어줬는데 왜 내가 선물을 주고 있어 니네가 나한테 선물을 줘야지 아 니네가 나한테 주는 선물은 공주구나 아 안녕 그럼 그럼 인정이지 좋아 우리집으로 돌아왔다 엔딩인가 엔딩인가 아 어 어 저희 선생님 자막 자막 자.. 자막 어쩌셨는데요 감동적인 척 하지 말고 이.. 한글 한글 자막 주세요 정발이라메요 자막도 모자랑 같이 팔아먹었냐? 자막도 모자랑 같이 팔아먹었냐? 둘이 결혼하고 왕 되는 것까진 좀 보여주지 뭔가 되게 허망하게 끝났네 공주랑 손잡고 슥 집가는걸로 끝났어 자! 어쨌든 이렇게 크리피테일즈의 시리즈 번회작인 번회작인 게임제목 뭐냐? 썸 아더플레이스 썸 아더플레이스라는 제목의 게임이었고요 재밌었습니다 퍼즐이 약간 좀 억가가 없지않아 있기는 했는데 나름 되게 재밌었어요 모든 상호작용들이 되게 뭐랄까 좀 참신했었어가지고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즐겁게 플레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배드엔딩일까봐 좀 조마조마했었거든 어 잔혹동화잖아 어? 뭐야? 뒷 내용이 더있네? 뭐지? 어? 왜 왜 왜 다시 불이 들어와? 헉 뭐야? 뭐야? 선몽치가 왜 죽어있지? 헉 아 후속작 예고인가요? 괴물들이 그럼 현실세계까지 따라온건가? 누가 해피엔딩이라 그랬어 그쵸? 뒷 내용이 또 궁금해지네 이렇게 끝나니까 자 크래피테일 다음 후속작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공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